3봉 마피아 안죽여 얘들아 아 잠수있다 아 아 제발 할배 하기 싫어요 공치 구하기 싫어요 제발 응 다 걸려라 정부만 시키지마 고칠 걸리며 사고도 재밌지 여기 앞에다 댕댕이야 아 땅콩 아닌게 어딥니까 아 그거 인정 움직일수라도 있으니 구륵있으면 근데 땅콩도 나쁘진 않은데 응 없쥬 응 없쥬 둘 다 없나보네요 개꿀 님 뭔데요 저 저 어 500이요 다 낫게 해버릴거야 다 낫게 해버릴거야 아니 잠시만 그거 없어 여기 없는걸 만들어내기 이루와 치료해버리게 어서 날 찾으러와서 비밀번호 아 그거 뭐였더라 까먹었어 비밀번호 까꿍 가드컷 치우고있네 싸이코 가드가 안도네 까꿍 니가 재밌는거 있어 왜요 아 있어요 와 저 저 순간 키보드 박살낼 뻔했어요 너무 무너서 아니 걸어오는거 듣고 가만있었지 또 싸이코야 어 십어 어 카드다 와 아 노리고 있었어요 네 싸이코다 여기 아 싸이코 있다 아 심장아 일단 쟤네들 사령관 카드 없어요 너 이루와 내가 편하네 죽여죽여죵여야야야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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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맨더머야? 아 아파 아파 나 두려워 피해법 좀 하고 있을게요 여기 옥력이 없니? 없음 갈게 좀빈이 팔보여 건너에서 팔보여 아아악 쏘지마 쏘지마 아 아파 피없다 지금 공사고 껄레작 됐다 살려달라 더더더더더더해졌다 아니 뭐 땅콩있다 땅콩 4979 오케이 아 그리고 경비 한마리 저용구 쪽으로 내려갔어요 오행? 오행? 엘리베이피다 얘들아 문 좀 열어줄래? 얘들아? 어 경비 건너왔다 경비 건너왔다 79님 아래계세 위에 계세요? 아 체포소리나는데 아 체포소리나는데 일단 저희 땅콩있고 사구있고 칠구있고 상구있고 오케이 자 최대한 겸비 막아볼게요 지금 과학자 하나 죄수 하나 그리고 죄수 둘 뭐야 이거 죄수들 올라갔어요 죄수들 지금 사고방 치나요? 아래는 다 올라갈게요 지금 테슬라 앞에 죄수 같이 가요 팔을 날려야 돼 팔을 날려야 돼 올라왔어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자장 왼쪽 가드 아 뛴다 우리 가드먹어 얘들아 사고방에 가드있긴 한데 아 그래요? 지금 갈게요 테슬라는 또 누구야? 땅콩소리가 난다 테슬라에서 땅콩있어요 땅콩 아 뭐야 나 사람인줄 알고 잡으려고 앞으로 갔더니 땅콩이였어 어디가세요? 사구방 쪽 갈게요 인방 여긴데요? 네네 그니까 가고있어요 데려가서 아무도 있을거에요? 아마도 아하 아마 어디가세요? 아니 소리가 못하길래 이따왕 네네 체포 누구야? 저희 친구 있죠 예 왜 침탄마다 죽었냐? 하우스왔나? 좀빈이 이야기했는데 왜 재수는 침탄마다 죽었냐? 아 맞다 가드도 침탈이다 예 가드도 침탈이긴 한데 어 사고방 없는거 같은데요 그럼 뭐 튀어나오네요 이런 땅땅이에 미스로 아 뭐야 여기 테슬라였어 근데 생각해볼까 오케이 74님 뭐하세요 이거 CGT 웨배타야? 2코인트 뭐야 가드증이다 넌 넌 못온다 봉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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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? 아까 그 초음 끄기 이름하는 그거 아 이거 이 분은 뭔지 궁금하네 뭐 있어요? 뭐 있어요? 아니 아니 73님도 말을 안해 이런 전장 있는점인지 모르겠어 있음은 점프 한번 해봐 아니 없음은 점프 한번 해봐 또 데코하네 점프는 없나보네 근데 여기 왜 있는거야? 여기서 뭐해? 잠시 자감영상의 시간이 필요했나봅니다 잭붓소리 저요? 전데요? 네네 귀여운 댕댕이에요 전한다 어 반응 너무 이상해 7구방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님이 보여요 에헤 아 난 안 보인다고 할래요 안 보여 어 난 너무 잘 보인다 에헤 어 근데 4구방에 카메라가 두 개 있던데 복도에만 뭐냐 사고방에 현대 복도에 하나 작동 되는 거예요? 네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? 그 둘 중 하나 작동 안 되는데 이거 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B 하나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B 올라온다 자 오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B 올라온다 엘리베이터 B 올라온다 엘리베이터 B 다운 안에 오면 뭐야 여기 안에 없어요 멍시 멍시 흘리베이터 B다 엘리베이터 B 엘리베이터 B 엘리베이터 B 아니, 이불 안 놓고 잤다고 감기 걸렸어? 의미하셔 나 이불 한 번 안 놓고 잤다고 감기 걸렸어 어, 과학자 있다 밑에 아이고 아니, 왜 자꾸 인원수가 줄어 이거 정관 수술 오호 자, 수술 끝 오호, 수술 끝 오호, 수술 끝 5분 아빠 저요물에 사람 나밖에 없었어 밑에 누구 있어요? 저요물에 더 없어, 내가 끝이야 여기 테슬라가 7군이 지켜주세요 저는 밖에 있을게요 테슬라 밖에 그, 디클이나 뭐 이것저것 얼마나 남았어요? 저희 7군 말을 못해서 그런데 좀비님, 뭐뭐 남았어요 사람? 야, 얘네 몸 푸셔 얘네, 뒤에까지 몸 푸셨네 뒤에까지? 억지마 야, 야, 너 안 낼지 총소리 예, 열지말라 일단은 네, 아파 이만 아파 아파 더 멀어요 아, 이 길게? 야, 아파 아, 땀꽁이였어 아, 땀꽁이였어 아, 이 땀꽁이였어 아, 이 땀꽁이였어 아, 이 땀꽁이였어 다행이네 아니 여깄어요 저, 저 길이 왜 이렇게 나와요? 이걸 아니, 저 길이 왜 이렇게 있어요? 이거 아니, 저 길이 왜 이렇게 있어요? 어허, 그런지 난리 없지 여기 이렇게 아니죠? 자꾸 배에플렛더니 한쪽으로 다 판매, 어? 아, 저 옆구리 이렇게 치고 오세요 아, 막히자, 앞에 한 번 끌어져 아니, 알겠어요 칠군이 쩔고 와서 보셔도 되니까 로봇콜을 날라, 칠군이 오고 싶은데 아, 근데 여기 치고 왜 이렇게 나와요? 넘어내고 있어요 너무 애기 있어요? 어, 분명히 넘어내고 있어요 이, 어디에 나와요? 이, 어디에 나와요? 아, 그럼 여기가 희생입니다 좀비들이 다 소통이 안돼 좀비들이 죽었고 좀비들이 죽었고 획방좀 잠시 갖다 할게요 어게? 뭐야? 이, 나머지 아홉 명 어디서 막히는가? 여기들을 불구하고 너무 구급 Cars 아, 얘네네네 forgiven that 핵방 hitting 핵방향도 옮겨요 일단 핵방향도 옮겨요 어허 어허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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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너무 아파 아 지금 좀비가 다 엄청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왔다 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저거는 저기서 유도해봐요 저기서 유도해봐요 오우면 잡을게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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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손을 치자 손을 치고 1붓치고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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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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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도대체 이제 카우터가 저거 뒤에나서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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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여섯명 설마 다 저건가? 설마요? 아 이거 79님이랑 소통이 안되서 힘드네 난 일단 피 좀 채울게 79님 79님 그 뭐냐 테슬라에서 쭉 가면 기억자 하나 있거든요 그 복도에서 대답 좀 해줘요 카메라로 지금 남은 여섯명 다섯명 있잖아요 한 명 줄었네 아무튼 다섯명 다 가드에요 한 명이라면 두 명이 줄었네요 어 그러면 두 명 줄었네 그러면 지금 네 명은요? 다 NTF 같은데요? 네 명 NTF죠 객관 NTF 같은데요? 음 그러면 이제 뭐 디클이나 과학자 섞여있죠 아하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디클 하나 과학자 하나 가드 하나 이렇게 추측 중이에요 근데 이거 이너스 자꾸 주는 거 보니까 얘네 아까 뒤로 빠지고 그 카우스 왔어요 이거 카우스 왔나보네 계속 뒤에서 썰리네 그럼 나머지 세 명은 안에 있단건데 그러게 최근에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그 테슬라 그 체크멘트 쪽 말고 반대쪽 사거리 뒤가서 카우스 갔으면 고기 한 번 끄어도 돼요 여기 뭐라 해야지 여기 사거리인데 그냥 79님 지금 그 문으로 경험치 하고 계셔요 아 경..경색 중이구나 문장이란 이랬냐 저거 네네 그 1.5파 했나? 어 총소리 어디야 1.5파는 그거 1.5파는 그 님들 님들 여기 총소리 났어 총소리 로지카? 어 모르겠어요 되게 묵직한 총소리인데 그 로지카 아니에요 로지카 아니에요 연사력이 로지카가 아니에요 연사력 되게 어 아 그 이거 M보다 칠판 뭐냐 아 그 내가 들어올게 내가 들어올게 칠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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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움 한거 있거든요 그 약간 좀 짧은데 주움 한거 있는데 그거 당해나 보니 그게 그 가드 쪽이었나봐요 아 그럼 하나 디클인가 보다 그러면 저가 내려와서 한번 스포츠 체크 볼까요? 네네 같이 갑시다 뭐야? 어? 왔다 그럼 왜 64 중이야? 마이크 11이 부터에 적혀있어 여기 문을 끼고 좀 보려고 근데 왜 한 명이 또 줄어들어 뭐야 이게? 한 명 밖에 있다 죽었나보다 아 잠시만요? 하나가 있는 줄에 아니면 땅콩님 마이크 안 쓰시는데 땅콩님이 잡는 건가? 관리팀 관리자는 있고 밴은 밴 사용된 것 같고 그들이 잘 못하는 건가? 또 더 큰 거짓말 네 이번엔 인형계시판을 잊어버린것 같다 이게 더 많은 인형계시 slang 그것이 없잖아 한 명의 질환 한 명는 비판에 4등간 딱 맞습니다 4등씩 으아아아악 어? 뭐야 너거 아! 한 명 줄었다 왔나보다 여기 왔어요? 어 근데 내가 하나 드는 생각인데 그거 같은데? 하나 그... 네네 제수가 제가 하늘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? 그런가보다 제가 한번 구경 보고 올게요 제거 피 82니까 제수님 뭐 남았어요? 제수님이요? 어... 제수님이라고요? 좀비님 아니 아까 제수 잡고 제수 만들자마자 제수님 뭐 잡았어요 해갖고 똑같이 했어 승판 잡고 이게... ntf 시체가... 방금 제가 좀비 만든 것도 ntf에요? 총알이 다 달라요 어 총 쓴다 총 쓴다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소리가 안나네 엠포... 엠포송기 그 엠포송기 아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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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. 저거 그건데? ntf... ntf인데? ntf 3명 안쪽에 3명 어... 얘네 왜 여기 있었다? 그쪽으로 간다 그쪽... 성원님 그쪽으로 가요? 네네 공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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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비님이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공내요 1명 2명 1명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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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 카우트는 잡았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나오때문에 됩니다. 조회도님 인밖에 없어요. 솔직히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 번 카우트 지점이 왔었고 그리고 그 카우트가 다 죽였다는 소리잖아. NTF를 네네. 아까 로지카우트는 나더라고요. 이야 대당하다. 8킬한 사운드 아 근데 죄수님 나오라는 거 죄수 있던 거 아냐? 아니 죄수님이고 아까 세 명이 갓으면 두 명은 그러면 죄수 숨어있는 거 두 명이겠네. 멈춰요. 볼 사람 없는데 딩크 아니 아까 그 방송에서 죄수님 나오시라고 막 했었는데 안전하다고 그러면 뭐 죄수가 아래 있거나 아니면 좀 숨어있으면 하는데 숨어있다는 소리인데 근데 방송 듣고 나올 수도 있어요. 79님 79님 그 볼 수 있잖아요. 그 아까 기업자 거기서 대답 좀 해주세요. 죄수 남았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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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. 두 명 맞죠? 아니에요? 그러면 과학자 하나 죄수하는가? 아니지 한 명이지. 아까 한 명 나왔잖아요 그거. 아 맞아 맞아 한 명이지. 아 네 감사합니다. 네 명은 ntf겠네 그럼. 그러면 네 명은 ntf 한 명 되소. 티클 잡자. 아 준비님이 아까 위치를 해 줬어. 안 하는 거야. 아 죽어놨다. 아 죽어놨다. 죽고 있을까 해 켜져요. 이거 자동해? 아 나까요 챔피언은 랜덤 피트? 5딩 5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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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빠가? 아, 아빠가? 아, 아빠가? 존비씨 아직도 살아있었어? 오, 아빠 살아있었어. 그 형, 기쿡 가서 둘러봤더니 좀비라 되길래, 단속 가서 좀비됐나 그래, 뱀뱀은 안좋아요. 배게는? 미역을 바라보았게 하는거죠. 저 suggest, 우선 경단하면, 적당해보았게 되는건가요? 아, 안전한다보이, 저쪽으로 고개로 돼.. 왜, 뱀뱀은, 핸드카드, 기와. 아, 아빠가? 아 때려 때려 그래 뭐야 왜 준비 안 돼 아 이거 죽고나서 나갔다 저거 아 아니 진짜 솔직히 나가는 사람도 이거 신고해야돼 아 진짜 아 진짜 준비되기 싫었고 나가는 사람은 거냐고 싶어 아 돼요 그거 돼 돼 내가 이름을 못 봐서 그래요 되요 아 나 진짜 건의하고 싶어 그거는 진짜 이건 좀 아니라고 총 맞으면서 다 세놓고 왔습니다 그렇다 이거 비싼 좀 아니라고 이 녀석 부림일 줄 몰랐다 야 가자 가자 자동이다 자동이다 피가 36초인데? 저도 46 아니 아까 준비 나오면 그 탱 쓰려고 무리수도 세이로 잡고 한건데 이 녀석 부림일 줄 몰랐다 뭐야 잠겼네? 아 이거 버그 아 저 죽어요 체포 쪽 체포 쪽 못해요 이거 문 잠겼어요 아예 못 열어요 아 뭐야 이거 또 지상으로 도망가 지휘 바랍니다 어 일만 정리니까 아유 뭐야 알겠습니다 어 아니야 그냥 못 나가 야야 놀자고 못 나간다고 아니 못 나간다고 안물어 진짜 안물어 아 나 원쳤다 아니 안 본다고 어차피 못나가 못나가 어 못 나가 우리 여기서 그냥 놀자 사고도 죽었어 쟤 나가는 길에 죽었어 야 되게 미안한 건 아닌데 저기야 공치 굴러 이게 각목으로 눌러 아저씨 아저씨 어 나 뜯었어 나 이거 느끼는 거 약간 끊기면 고개를 창으로 눌러주시면 응 근데 그거 알아? 내 거긴 망했어 안돼 이거 아저씨 아니야 NTF 무적보라니 걔네 지금 내용밖에 없어 카욱스 왔으니까 내용밖에 카욱스가 다 틀었어 내용밖에 없어 NTF 이야 잘 싸운다 카욱스 이야 아니 아직 카욱스에 비꼬 있었다고 진짜 아니 나 근데 어이없는게 NTF 한거 나가자마자 우리 뛰어나왔는데 파고만 들어갔어 나 진짜 어이없어 아 신기하고 그 콩치구가 잠금 문이 계속 잠겨있더라구요 안풀리고 그거 해키려면 안돼요 그거 풀리지도 않아 아니 와 아 아까 막할라 했는데 외길 테슬라에 진짜 좋아 뭐야 개반데 아 근데 님베리고 디클 승인 왜요? 아까 아까 가드가 가드가 안들려 안들려 뭐라고? 가드가 채파 안하고 계속 넣어가지고 카욱스로 아 왔어요 카욱스로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 아 사사사사 으이엠 으이아읍 와아아아 케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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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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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lusion . . . 사람들을 못 받아놨어 아니 그거 2명 아깝다 한 명은 잡았는데 앞에 있던거 한분 로지카 아깝다 그 분 근데 더 재밌는거는 그 로지카야 그 LTP분들 그 앞쪽으로 갈 때